약 같은 건 어때요? 예를 들면 위장약 같은 걸 미리 먹고 마신다든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. 아는 선배가 선배가 어차피 마실 거 위라도 보호하고 마시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드시는데 혹시 도움이 되나요? 한마디로 근거가 없다. 이게 그거고요. 그러니까 위장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약 또는 우유 각종 방법들을 써서 합니다. 그런데 사실은 알코올의 위에 흡수되는 걸 좀 천천히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물, 음식, 과일 이런 거를 넣어서 같이 하면 천천히 흡수가 되는 거니까요. 희석시켜주는 게 차라리. 희석시켜주는 게 차라리. 차라리 이게 낫죠. 그건 아무 근거가 없어요. 그리고 이거는 또 항상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. 그런 걸 먹잖아요. 그럼 나 이제 준비됐어요. 더 마신 거예요. 맞아. 더 마신 거예요.